거기 앉아서 뭐해 계속 문지마 남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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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리목뼈! 오리목뼈 주문했습니다 얘들아 아직 안됐어 아직 안됐어 손질해야지 손질 먼저 이렇게 두개 닭발이랑 오리목뼈 하나씩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1kg 각각 1kg 니쯔야 기다려 기다려 두개 두개 토탈 얇게 잘 때린다 후추 계란 계란 원품 honestly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류는 뼈가들에서 니카가 남아있지 니카야 하자 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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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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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다 연락 프로젝트 그리고 먹기 좋은 간식 첫번째 그리고 먹기 좋은 간식 먹기 좋은 간식 찌때문에 먼저 먹기 기다려, 조금만 내일 먹자 아이고 기다려 아이고 좀 기다려 하루는 말려야 돼 알았지?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뽀뽀 야 오빠 귀찮은 것도 오빠가 해주잖아 그치? 뽀뽀 그렇지 여기 뽀뽀 뽀뽀 오지 미카 뽀뽀 미카 뽀뽀 야 어디가 야 미취 뭐해? 어? 미취야 뭐 달라고 해 미취 뭐 달라고 뭐 줘 미취 뭐 줘 베란다? 계속 눈치 보지마 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뭐 거기 앉아서 뭐해 어? 왜 계속 눈치 봐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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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어차피 말려야 된다니까 더 이거 봐 진짜 이거 더 말려야지 이거 봐 이거 더 말려야 돼 이거 하루가 안 됐어 아직 야야야야야 안되지 안되지 이거 봐 안 말라 아직 뱉어 뱉어 뱉어야지 뱉어야지 미카야 안 말랐어 미카야 이거 이거 봐 아직 안 말랐어 그치? 아니 잠깐 뱉어 뱉어 미카채 뱉어 이 놈의 짓뱉 뱉어 애들이 환장을 하네요 진짜 미취야 아까 요거트 먹은 거 코에 묻어 있어 아직도 이거나 해 이거나 이 새끼야 조금만 더 말려 아주 잘 마르고 있습니다 근데 닭발은 확실히 좀 빠르게 마르네요 네 금방 말릴 수 있는데 목뼈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목뼈가 미취야 조금만 조금만 힘이 있잖아 미취야 미취야 계속 기다렸어 미취야 미취 잘 잤어? 미취 잘 잤어? 미취 잘 잤어? 미취 나야? 좀 더 입어봐야 한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덜 난다 미쬐야 뭐가 딱 10개만 빌렸어 10개만 어? 다음에 10개 갚을게 알았지? 아이고 미카야 응가했어? 아이고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쉬했어 응가했어 응대랑 올라갈 것 같아 귀여워 оф시리 Chi 무친 물 칼 마늘 숟가락 양념 자세히 칼 칼 설탕 엽 쭈고 굴소 나만 더 젓는 거... 오기에서 넣어서... 나도 안먹었어 자... 갑신이 막 하면서... 손잡아 주세요 손에 손 잡고 미채도 잡아줄게 미채 형 얘네는 워낙 잘 먹으니까 이 부분은 매운 것 같지? 앉고 앉아 자 이렇게 그냥 밥 발라먹으라고 사람들이 콜라겐 콜라겐 이 껍질을 놓는 거래 먹을 때마다 계속 뭔가를 뱉어내야 돼 뱉잖아 이거를 뱉겨먹어 그래서 좀 귀찮네